그래서 17호 오케이 한참 지났는데 되겠어? 지금 이런걸 애써 하고 오케이 그래서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있나요? 왜아 이즈 히 왜아 이즈 히 왜아 이즈 히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 또 그는 어디있나요? 왜아 이즈 히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죠 그는 어디있나요? 그랬더니 She's in the hospital She's in the hospital 오케이 매우고 잘했구요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he의 뜻은 근데 쓰는거 엄청 문제 되겠네요 네 이런 뜻이죠? 그는 어디에 있나요? 그럼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를 쓰면 되죠? 오케이 그 다음에 is he 말고 he is는 그는 있다란 뜻이 될 수 있죠? 근데 내가 필요한건 그는 있다가 아니고 그는 있니라고 뭐하는 말 묻는 말이니까 he is를 뭐로 바꾸면 is he 이즈 히 로 바꾸면 뭐하는 느낌이 드니까 is he 이즈 히 로 바꾸면 뭐하는 느낌이 드니까 뭐하는 느낌이 드니까 is he 이즈 히 하면 웃는 느낌이 드니까 where is he는 그는 어디에 있다가 아니고 그는 어디에 있니 라고 위치를 묻는 말이 있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in the restaurant의 뜻은 그는 그는 그 식당에 있다 라는 뜻이죠 그는 그 식당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알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 i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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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런 뜻이죠. 그 레스토랑 안에 있다. 똑같은 뜻이죠 결국. 뮤지엄, 허스피털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. 쓸 수 있습니까? 쓸 수 있습니까? 오케이 레스토랑트는 어떻게 쓰면 되죠? 레스토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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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유가 오된다 했습니다. 그래서 레스토랑트 레스토랑트 그 다음에 박물관은 뭐였는데 뮤지엄인데 어떻게 쓰죠? 무세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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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까? 무세움 그 다음 병원은 어떻게 쓰죠? 병원은 소리는 뭐고 호스피라 어떻게 쓰면 되죠? 하우에이티 하우에이티 하우스피탈이야? 호스피탈 아니야? 호스피탈 호스피 호스피 호스피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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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이 오빠 언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? 네 뭐랄까? 연습한 거 같은데 연습한 거 같은데 말이 안 나오잖아 말이 나와야지 네 오늘 배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왔어야지 연습했냐 그랬더니 했다며 복습을 했어요 복습했다라는 거 그냥 횟수를 채웠느냐 많았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아 그래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하 오케이 병원 호스피탈 호스피탈 어떻게 쓰죠? 호스피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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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이. 타워. 유. 레서타우란트라고 해서 레서타우란트라고 해서 레서타우란트. 레스토란트. 레스토랑 오케이, 박물관은? 뮤지엄 오케이, 도서관은? 도서관은요? 라이브러리 그냥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어떻게 쓰면 되죠? 라이브러리 응 하이크 페이자일 때 우리 드론이 라이브러리 어떻게 쓰면 되죠? Hiru 아 아 아 아 아 1 으 안녕 라이브라리 라이브라리 어 라이브라이리 이렇게 담은 어딘지 получится where 어떻게 쓰죠? 어떻게 쓰죠? 그 다음에 공원 아니 뭐 했다고 얘기하면 안되지마 파크 파크 쓰는 방법은 다 랩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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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잘 치기 바래요